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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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먼저 와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아니 오늘 이렇게 옷을 검은색으로 맞춘다 했으면 미리 말을 해줘야지 나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 이게 맞아? 이거? 나 어떻게 메뉴 거라도 입고 와? 어? 아니 검은색으로 맞춘다 했으면 나도 검은색으로 말을 해줘야지 검은색으로 맞춘 게 아니야? 이거 안 맞췄어. 원래 보통 옷을 갖춰있는 사람들이 색깔이 그냥 거기서 거기야 아 그래? 어 야 그럼 어떻게 하지 이제 지금? 지금 방송을 계속 해야 되나? 지금 방송을 계속 해야 되냐고? 방금 돌아다녀 봐 한번 돌아다니다 보면 끄라고 그럴 거거든? 컨셉트 방송으로 원래 공항에서 안 돼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와서 끄라고 해 그럼 그때 끄면 꺼도 돼 어 상관없어 네 아니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잠깐만 이거 밥을 밥을 안 먹어도 될 거 같은데 나는 오빠 우리 일본 가서 먹자 일본 가서 먹자? 어차피 2시간 걸렸잖아 그렇지? 2시간 걸렸어? 안 먹었지 밥 먹고 왔어요? 나 밥 안 먹었어 술 자고 있더만 오빠 아니 나는 피곤 나는 새벽까지 하니까 당연히 자전히 나 항상 그냥 같이 가전 같이 있고 우리 홍게 같이 온 데인데 어 그러면 같이 오지 그니까 왜 따로 왔어? 같이 한 번에 따로 왔어 아니 가자 했는데 얘가 먼저 갔어 이 새끼가 갔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응 난 제일 빨리 출발했는데 응 뭐지? 같이 갈까 해서 이제 택마주 주소 물어봤는데 30분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주소? 응 그냥 갔지 야 근데 타구는 왜 왔어? 홍타쿠? 어 아니 아니 왜냐면 그래도 저 원활하게 우리가 갈 수 있게 좀 옆에 사람이 있긴 해야돼 사실 아니 타구 너는 왜 왔어? 아니 좌충우돌도 나 그 매니저 어? 번역해주고 말은 해줘야지 나 이거 몰랐지 아 몰랐어? 나 얘기한 줄 알았어 여권 좀 받아봐 여권? 체크인 해볼게 아 체크인은 혼자서 다 돼? 셀프 체크인 아 그래?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짐 맡길 거 맡기고 여권 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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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봐 얘기 좀 알려줄게 용담에 너무 날고 있었어 아이고 있었지 아 그래 아이씨 이거 이거 안 가져왔다고? 다행이지 아이씨 야 우리 진짜 나이가 다 초록색 여권이 이게 너무 웃긴다 아 원래 여권 초록색 아니야? 아 요즘에 요즘에 파란색이야 어 그런 게 있어? 우리 다 초록색이야 지금 30대들이 다 초록색이야 근데 분명히 방송에 많이 얘기 안 한다고 그래 어어 아 뭐라고? 내가 할게 나도 매일에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시계 진짜 아니 이게 왜 아 진호 잘 입는 줄 아네 맨날 저 테니스 치마 이거 똑같은 거 계속 입으면서 은근히 디테일이 달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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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목일날도 뭐야 그 초록색 그거 해가지고 아니 이거 그 마네킹 똑같은 거 해가지고 이분 입더만 같이 가서 하자 이거 어떻게 같이 가서 하자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거 저기 못 가져가 이거를 아 알았어 알았어 아 타쿠아 너 와야지 나 신경 쓰지만 앞서 진짜 괜찮 어 아니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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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일본어를 잘해가지고 그 갈 때 그거 도와주지 잠깐만 여기 근데 안 자도 되나 역할이래 지 뭐 그 역할이야 그냥 지 편하니까 데려온 거지 아 지가 제일 너무 삐꼬기 때 아 나도 타쿠 좋아해 어 나도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나는 희망을 맨날 보잖아 이 중에서 근데 이 중에서 니가 좋아하니까 데려온 거 아니야 이 중에서 그럼 홍타쿠 누가 제일 좋아해? 나 내가 제일 좋아하겠지 간퍼봐야지 그래? 2인자 아니야? 2인자 아니야 2인자 2인자 누구야? 2인자 가스키 아 투표로 뽑혔는데 내가 보는 2인자는 가스키 자 비밀해주세요 아 투표로 뽑힌 거는 홍타쿠야 근데? 홍타쿠 보냈어요 아 홍타쿠가 투표였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2인자라고 하고 다니는데 2인자가 아니야 나 넌 방송 요즘 안 해? 안 해 아 이제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하려고 아 레전드 있었는데 뭐 국수 먹어서 휴방한다는 거 존나 공지 레전드인데 국수 먹으니까 오늘 휴방한데 국수? 접어라 그냥 진짜 아니 그니까 내가 봤을 때 옛날에 그 NS 휴수 시절 그때 그 느낌이라니까 내가 봤을 때 진짜 혹시 여기 의자 역시 가시가 박혔나? 엉덩이가 아파 가시방에서 박해 민심을 좀 민심이라도 살 잡고 이렇게 같이 가든가 어 아니 근데 아니 지금 팬들이 민심이 안 좋아 지금? 방송에서 아니 그니까 민심이 없어 방송을 안 하니까 아 그래가지고 뭐 이러더라고 뭐 아니 그 내 방송으로 키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하하 아니 그 얘기를 왜 해 미쳤어? 아니 스님 방송으로 하죠 진짜 그게 아니 미쳤냐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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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 미쳤냐고 비방 얘기를 왜 하냐고 네 비방 얘기를 많이 풀겠습니다 아 진짜 저도 그럼 풀게요 예 저도 그냥 풀게요 아니 풀지 마시고 네 진짜 풀게요 아니 아니 풀지 마세요 그냥 저희 다 풀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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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따리 다 풀겠습니다 아뇨 아뇨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도 풀게요 아뇨 아뇨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켜면서 방송을 해라 왜 순위그룹 계속 해야되나 뭐 고민돼? 뭔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좀 약간 죄송한데 본인 마크하고 계실 때 다 풀었어요 잘 풀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뭐를 뭔 말이야? 딥북 아니 아니 팬코 댓글에 이거 있던데 순위그룹 이제 오래 보니까 계속 해야되나 쉽기나 피츄 추천 많이 찍혀있던데 근데 너 맨날 화장실에서 보는게 팬코즈 어 맞아맞아 역시 팬쿨러 새끼 그래 나도 댓글 남겼어요 근데 저도 순위그룹 별로긴 합니다 이렇게 장난이고 순위그룹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봤지 오늘 왜? 어제 저녁부터 오늘은 안 봤지 안 봤어 나 승방을 못 봤어 그니까 그 어제 저녁에 다 잡았다고 인식 아 진짜로? 응 그러니까 뒷폭친거야 아 저 의자 던졌나보네 아니 아니면 또 마이크 존나 세워놓고 자 어 유소나 감스타합방은 내일 감스방송으로 하고 순위그룹은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어 일단은 계속합니다 약간 또 이런거 좀 했나보네 뭔지 알죠 여러분들 마이크 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마이크 세워놓고 또 그 지랄 존나 했나보네 진짜 사실 봤어요 좀 다 봤어요 좀 보다가 켰어요 그래 아니 근데 남순씨 궁금한게 대기하면요 뭐 30분이던데 응? 대기하면요 누나 잘해 어 누나 잘하시라고 아니 팬들한테 그 멜론 1등부터 17등까지 다 들려주고 시작하더만 뭔가 잘 알고있으면 너나 잘하시라고 그냥 얼굴만 봐도 존나 웃기네 진짜로 아니 그러면은 그거 뭐야 그거는 그거 뭐야 야 근데 내가 순위그룹 아이디 하나 갖고왔거든 나 피방으로 알려줄게 진짜로 개쩌는거 하나 있어 순위그룹 아이디어? 어 너나 잘해 어? 아니 나나 잘하는데 나 생각나서 하나 줄게 진짜로 뭐 뭘 생각해 아니 진짜 개개 씹경쟁 한번 하는거 진짜로 아 경쟁? 응 도움되는거 나 들어보고 도움되는거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인직오빠 응 오빠 마크나 잘해 마크 똑같이 못하고 있어 지금 네 인생에 마크 축구보다 마크 아니네? 축구보다 나? 나 네 인생이 마크보다 축구지 야 마크는 마크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는 하는데 애초에 이 오빠는 피지컬로 하는거 자체를 못해 이 오빠는 이제 그 콩콩서버랑 아가리 아가리로 하는거지 아가리 아가리로 해야되는데 피지컬로 하는곳에 들어오니까 힘든거야 그니까 손안했는데 신 취급받았는데 나도 욕만들어줬어 그니까 이 오빠는 자기를 위해서 시스템이 갖춰져야돼 그러면 이제 뭔가 머리로 하고 아가리로 하는건 잘하는데 네 너 왜 너는 악놀 안하냐 나 딱 한번 들어갔거든 3일차에 이미 판이 다 깔려져 있어서 나 혼자 북한이었어 진짜 왕따야 왕따 아 NS 북순으로 어 북순이었어 어 제가 가끔 인사했잖아 어 뭐 없어 약생하려고 해도 다 바빠 다 이미 뭐 사냥가 있고 RPG성으로 해서 아니 서세봄님이랑 얘기 계속 하더만 아 만난 서세봄씨를 딱 맞으신거야 반가웠지 취지직하고 이제 협력해서 러너하고 서세봄하고 같이 동아리야 아 동아리요? 이 오빠 감성 너무 좋아 이 오빠는 오히려 그냥 막 그런거 생각 안하고 그니까 오빠는 너무 조심성이 많아 그니까 어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데 이 오빠는 어 안녕하세요 예 어 팬이에요 어 저랑 어 같이 함께 할래요? 어 사실 존나 시원시원해 첫판에 들어갔으면 고세구씨한테 같이 할래요 말할래 그니까 초심성이 근데 진짜 너무 없네 아니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어떤 유명하신 분이 안한다 했는데 계속 열혈팬까지 들어가서 사방하자지 않았나 엄청 유명하신 분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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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저 순자 돌림이요? 네 근데 원래 원래 도랜키를 했는데 철이 없었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은 반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오빠는 유소나한테 요가복도 입혔던 사람이야 아 입었어 너가? 입었어? 나 지금 오렌타가 입었거든 이제 연타 쌓이면 내가 말로 한번 갈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빠 이정돈 말이 아니라 주먹을 한번 날려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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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소나가 요가복도 입었구나 얘는 스치면은 거의 죽음이라서 이거 좋다 나는 아니 나는 잘못한 것도 많지만 얘는 스치면 치만되지 아 동생부터 재밌네 와 아니 저희가 여러분들 열 시 열 시 비행기랑 두 시간 반 타잖아 응 두 시간 반 타고 두 시간 반 타고 그러면은 한 시 찍히나? 몇 시일까? 한 시에 정확히 그래 알려주자 그래도 어 한 시 반에 기타 그래서 공지를 정확히 남겨서 어 저희 아마 한 시에 근데 이게 수속이 조금 오래 걸리면 한 시 반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한 시 정도 예정합니다 아니면 한 시에서 한 시 30분 사이에 켠다고 공지를 저는 지금 다시 남겨줄게요 넉넉히 두 시 하라고? 에이 무슨 넉넉히 해요 저희 도착하자마자 바로 켤게요 한 시라고 생각해주세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세팅하는 것도 켜버리는 게 나아 진짜 당연하지 수속하는 것도 켜버리는 게 나아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시 반 한 시에서 한 시 30분 할게 한 시 반으로 하자 깔끔하네 어어 어 왜냐면 한 시에 켜도 제가 대기하면 30분이라서 저 남순이 있어서 그 전보 감세체 방송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제 방송으로 와주시면 돼요 남순은 남순 대기하면 30분이라서 아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가지고 이 지랄 하면서 또 시작해서 아 근데 오래 있으면 그러면서 또 좌우 존나 살피면서 갑자기 세팅 존나 해야되가지고 네 그래 그래 지금 지금 뭔 세팅이에요 지금 아 곤조곤조 아 곤조곤조 아 다시 여기 남겨놔야죠 진짜 이런거 남겨놔야죠 이런거 바로바로 남겨놔야죠 근데 혹시 수염 안 깎으셨어요? 아니 왜 깎어 아니 왜왜왜왜 네? 아니 왜 깎어 왜 그냥 뭐 혹시 뭐 범죄도시 그거 보고 뭐 필받았어요? 범죄도시 그거 보고 범죄도시 그거 필받긴 했어 그래가지고 톰브라운 430만원짜리 샀다나 이동이 보고 아니 톰브라운 430만원짜리는 샀는데 네 수염은 안 깎아요? 범죄도시에서 우리 수염 잘 안 깎지 않나? 마석도랑가 아 약간 범죄자들이 잘 안 깎긴 하지 아 내가 범죄자는 아니잖아 미친 아니 범죄자 컨셉으로 가는거 아니야? 범죄자를 컨셉으로 범죄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 범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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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게 혹시 왜 안 깎는 건지 물어봐도 돼 진짜 순수 궁금증 아 남자의 마음에 내가 말해줘? 약간 지가 세끈한 줄 알걸? 아니 그건 아니고 귀찮아서요 그냥 진짜 귀찮아서 아 요정도 약간 좀 야수 야수성 좀 뛰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 야수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나 진짜 진짜 비방설 풀고 싶다 하나 풀어요 보따리 뭐 어떤거 보따리 풀어요? 뭐 어떤거 아니 왜냐면 아니 비방설 하나 푸셨잖아요 그 유소나 이제 아 나 이제 아 방송을 너무 안 켜가지고 내 방송으로 켜면 나 진짜 좀 날아갈거 같은데 막 이렇게 푸셨잖아요 네 사실 아니 수염을 이렇게 안 미실거면 아 저한테 피부과는 왜 물어보신거에요? 저한테 피부과는 왜 물어보신거에요? 하 하 아 근데 이 여사 좀 막 나가네 진짜 아 제가 다니는 피부과는 왜 물어보신거에요? 선생님 아 내 메인저한테 가지고 다 했어 다 했어 수염이나 미치라구요 선생님 지금 막힐거 있는 사람 너만 막힐거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어? 내 얘기 안 할게 지금 바로 해야돼 응 이제 들어가야돼 나 해야된대 아니 요즘 피부관리 해야되나 물어보더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30대 이제 좀 있으면 후반인데 남자들도 혹시 피부관리 하냐고 피부관리 해야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일단 수염부터 좀 깎으셔야 될거 같은데 얘기 하려나 말았거든? 진짜 아 그래서 아 제가 그러면 피부관리 하실거면 피부과 추천해드릴게요 이랬는데 아니 아니 피부관리는 좀 해야지 이제 좀 관리할 때 아니 근데 피부가 좋으시긴 해 아직은 관리 안하셔도 되는데 어 어 아니 피부가 좋으셔 보면 모공도 없고 피부가 좋은데 일단 딱 말할게요 수염만 깎아요 아니 내가 그럼 일본가서 깎을게 수염 응 어 그 제모크림 그런거 해가지고 시험만 갖고 생겼네 아니 나 아까 서운한 방송 봤거든 어 근데 뭐 미담은 푼데 너가 보냈다며 뭐 너 힘드니까 우리 둘이 내겠다고 오늘 반반 나는 나한테 말이 없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 오빠 처음 듣는 얘기였어? 어 아니 근데 넌 잘 벌잖아 잘 벌잖아 잘 벌면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면 오늘 내 걸로 켰으니까 좀 많이 받아줘 아니 아니 말이 웃기잖아 아니 그니까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안 해줄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 그니까 그 말이 나는 일단 일단은 빈말로 던진 건데 이걸 이렇게 정색발면 내가 정색발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미친놈아 그게 아니라 내가 정색반게 아닌데 그냥 오빠 응 그냥 오빠 당황하라고 그런 거야 응 응 아니 근데 이랬어 자기가 그냥 3분의 1 내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내가 내 방송을 켜니까 내가 다 낸다 하니까 원래 이제 아프리카가 지원해준다 했는데 팝이 방송으로만 켜야지 지원이 된대요 근데 이제 남순 걸로 한번 켰고 얘 걸로는 자기가 나 방송 너무 안 켜서 좀 그럴 거 같다 약간 그러더라고 응 제 걸로 하면 그냥 그러면은 너 지금 빡세니까 돈 당황했어? 오빠 당황했어? 당황 안했어 오빠 말이 길다 말이 긴데? 그치? 응 되게 말이 길어져 막 설명을 막 계속하고 어 아니 그럼 3분의 1 하자 그러면 오빠 귀엽다 3분의 1 하자 3분의 1은 얘 몸 하나이니까 얘 건은 우리가 그냥 내줘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하면 되는데 말은 해줬어야지 알았어 내가 그럼 말을 할게 이제 앞으로 아니 지금 5번 안타받고 한 번 팁 건드렸는데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당황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돈적인 거에선 말해줘야지 네 돈이 아니잖아 내 돈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돈이 없이 반을 내는 거야 맞잖아 응 맞지 난 당연히 오빠 동의 받은 줄 알았어 난 처음 들었어 너무 너 방송에서 들어가지고 나 깜짝 놀랐지 당황했겠다 오빠 아 그렇지 오 그러게 나 원래 내가 다 내라고 하면 다 낼 사람인 거 알잖아 그치 사실 오빠한테 쏘라고 했어도 오빠는 미리 말만 했지만 당연히 나 원래 저번 방송 때 내가 이번에 내가 다 쏘기로 했었던 거였어 그니까 응 아 진짜로? 내가 그전에 내가 일본 한번 가자 해가지고 다음번에 내가 다 낼게 이래도 내가 팝이 지은 거 야 그럼 야 그러면 네가 다 내 아니지 이제는 네 방송을 쳤으니까 어느 정도에서 한 반반으로 가야 뭔 개뼉다고 같은 소리야 내 방송은 저번에도 킹다고 말을 해 놓고 한 건데 네가 낸다고 아니 왜 궁금을 해 아니 반 내는 게 힘들어? 아니 뭐 택국도 내주고 타쿠도 내주고 너 것도 내줘야 돼? 아니 너 혼자라도 오던가 보네 그렇게 많아 아 한날밖에 안 나 혹시 아니 왜 열받냐고 오빠도 좀 당황했어? 아 너무 열받는데 우리 둘이 편 먹어가지고 아주 아 무슨 편을 먹어 거의 내가? 오빠 더 힘들어져봐 뭐 아 그냥 그래야 방송 열심히 하지 아 힘들어져서 그냥 힘들면 끝판왕이 돼서 그냥 방송에 미치라고? 그래 그게 맞잖아 내가 봤을 때 맨날 뭐 국수 먹는다고 방송 안 켠다는 거네 살다살다 남순이 옛날에 야 나 술 테니까 너네도 휴방해라 이거랑 다를 게 뭐야 아니 그냥 자꾸 나를 걸고 넘어지잖아 얘가 신으면 네가 나를 계속 걸고 넘어지니까 얘가 벌어진 거로 왜 자꾸 나를 껴가지고 꼭 남순이 남순이 하냐 이거지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벌어지 얘기만 할게 그래 왜 자꾸 나를 하고 벌어지? 아니 얘가 벌어지라 했잖아 얘가 먼저 벌어지라 했잖아 그래서 나 따라한 거야 이 정도는 되구나 해서 한 거야 오빠가 나를 벌어지라고 하는 거는 다르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오빠는 이 오빠랑 오빠랑은 다르지 오케이 오케이 이 오빠는 원래 악노래에서도 막 나가잖아 뭘 막 나가 오빠도 막 나가지 누가한테 막 나가 사람들한테 다 막 나가잖아 근데 오빠는 아니잖아 오빠는 아니잖아 알았어 난 벌어지를 안 할게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쓰레기 어땠습니까? 나? 너 쓰레기야? 아따 말하기 힘드네 진짜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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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만해야 돼 말하기 힘드네 진짜로 그만해야겠다 그만해야겠다 말하기 힘들어 힘들어 뭘 사과까지 방송에서 찐택내는 새끼가 지는 거지 무조건 잘못하는 거야 나 찐택 아닌데 이거? 나 찐택 아예 안 내 요새 방송에서 사과할 필요가 없어 그래? 사과를 왜 벌어지잖아 황수에서 사고 정말 하더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니 그건 내가 시청자한테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 뭔가 약간 이가 빠가 갈려? 아니 나 농담 던진 거야 알겠습니다 왜 그래 지금 채팅창에서 일본에서 올 때 각자 오겠네 이러고 있어 원래 각자 올 거 같아 저 배 타고 올게요 근데 오빠 그럼 저는 이미 저녁 대기 예약해놨어요 아니 근데 혹시 배 타고 오면 너 방송 좀 켜주면 안 돼? 나 그 배 타고 오는 거 로망이거든 네가 타고 오면 되겠다 혼자서 아니 혼자 오면 30만원 이게 비즈니스턱 비즈니스턱 타고 타자 올 때는 올 때 비즈니스턱 바꾸던가 너는 돈 없으니까 내 타고 와 오빠 왜 아니 일본에서 사라 그냥 아 돈 없으니까? 올 돈 없으니까? 일본에서 사라 아 거기서 이제 돈 생길 때까지? 아 일본에서 저 보처비즈 유명하니까 거기서 팡팡 서버 하나 만들어 하하하하하하 보처비즈 어머니잖아 오빠 한국에서 존망했다니 너무 아프다 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거의 일본에 가서 만들어 팡팡으로 만들어 팡팡 서버? 팡팡 서버 모집합니다 하하하하 할로 라이브 모집합니다 그냥 간 김에 타쿠도 남아 타쿠 일본으로 되니까 어 같이 팡팡 서버에 탱구야 남아줄래? 팡팡 서버 탱구야 남아라 남고 우리 이제 계약 끝내자 이제 나이스 탱구도 좀 남아라 오케이 세명이서 시작한다 탱구도 이제 유컴퍼니로 갑니다 여러분들 다행이다 오케이 아니 2인자 근데 보내도 괜찮겠어? 감컴퍼니 2인자잖아 타쿠 아니 없는게 오히려 좋아 지금 타쿠 쌍파라이로 보내는거지? 네 맞아 근데 뭐 커피 같은거 근데 여기 자리 의자 있는데 좀 앉아있어 여기 커피 같은거라도 잠깐만 사올까 혹시 뭐 여기 여기 던킨도너츠 바로 옆에 있어 야 탱구야 니가 사와 니가 니가 사와 카드 내 매니저 내 매니저 내가 교통카드 밖에 없네 내가 그거 그거 거기에 돈 넣었다는데 어 내가 교통카드 밖에 어 그러네 구독 받아볼게 또 맞아 어 아 카드? 나 카드 있어 나 있어 있어 내가 내가 딱 카드 아니 뻥이 뻥이고 내가 내가 할게 내가 내가 왜 내가 할게 카드가 뭐냐 이거? 나? 어 난 티모니 카드 톨 사이즈? 너 카드 봐봐 아니 약간 검은색이 검은색이 블랙카드 이런소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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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블랙카드가 있냐? 아니 아냐 방송에 나가면 안돼 아니 여기서 봐봐 아니 블랙카드가 있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야 죄송한데 형사이 나무? 아니야 아니야 아 저 뭐라고 나무라고 아니야 아니잖아 아 교통카드네 어 교통카드야 그 그래 아니야 아 깜짝 놀랐네 얘가 얘가 뭐하면은 얘가 풍풍히 눈물에 여왕 저거로 진짜 얘가 아 진짜 어느 정도 살 때 존나 풍풍해 아니 아니 그 블랙카드가 내가 알기로 한달에 1억씩 써야되고 막 그런거 아닌가 그런거 써야 유지된다는거 아닌가 그럴걸? 뭐 유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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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여러분들 제약 없고 한달에 1억 연 5억씩 써야된다고? 응 발급기준이 같네요 왜 아니 연 5억은 부자들 사이에서 쓰는거 어렵지가 않은데 연 5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발급기준이 발급기준이 근데 그게 그게 없잖아 그게 맘대로 써도 되잖아 응 한도가 그치 오 잠깐만 근데 이거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있었던거 같은데 근데 솔직하게 아니 부모님 갖고 있어야겠지 아니면 카드 하나 뭐 빼가지고 페인트로 칠했나 블랙으로 어? 뭐지? 어? 왜 이렇게 잘알지 블랙카드를? 응 와 아니 나는 진짜 블랙카드 있는 사람 보고싶긴 하다는데 BJ중에 누구 있을거 같아 내가 봤을때 왠지 맞지 BJ중에 있어 내가 봤을때 누구 기만? 진짜로? 뭐지 아니 원희 기본 되게 잘 살아 아 진짜로? 원희 잘 사는걸로 알고 있어 나 그래 엄청 엄청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 원희는 잘 되게 애초에 집안이 잘 사는거 진짜로? 그 말고 나머지는 그런거 없을거 같은데 시츠님이 발급을 한번 받아봐 아니 난 그정도까지 오빠가 발급받아봐 아니 난 그정도까지 아니 난 그정도까지 영상 하나당 와 쌍인형 5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상인형 NS 잡상인형 NS 맞지? 잡상인 어 잡상인형님 감사합니다 잡상인형님 아니 왜 이렇게 파도를 빨리 떠나니까 안 따가지고 나라에 세금 내고 쏘는 사람도 이게 맛 안나고 세금 내고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저 그것때매 그래 저 뭐야 동시송출 때문에 아니 아는데 쏘는 사람 맛 안나게 나만은 맛 안나 나도 받으면 너무 좋은데 순간적으로 받으면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25만원 아 이렇게 된다 말이네 25만원 아니 왜냐면 40번 떼잖아 아 동시송출 아니죠 53.3대지 그치 세금이랑 이것저것 어 세금 떼고 이제 또 떼고 부가세 10% 0.3.3 53.3 야 전문가 다 됐어 반 반 떼어도 해 그냥 반도 넘어 어 그럼 그러면 한 20만원 되겠네 응 더 되나 20 얼마 되겠지 63만원 왜냐면 뭐 사실 세무사 고용하는 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고정비용 생각하면 사실 존나 빡센 그러면 내가 한달에 40만개를 받아도 그게 한 1800만원 되겠네 응 그정도 와 반이 날라가 버리는데 뭐하는 진짜 씨 와 그래도 받아야지 그치 너 그래도 받아야지 그게 적은 돈이 절대 아니니까 너는 근데 광고로 뭐 광고로 먹고 살아야지 근데 또 말이 말을 그렇게 해도 그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니라서 계속 생각이 난다 자기 전에 생각나는 액수거든 그래 진짜 그래 나 옛날 허접스타리그 할 때 10만개 받았는데 막 애들 끝나고 나이스 뭐 800만원 와 진짜 형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나이스 400만원 이러니까 어 형 왜 400이에요 그러니까 나 수수료 때문에 이러니까 아 개불쌍하네 이러더라고 근데 진짜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진짜 인직오빠 방송 보면서 내가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진짜 많이 듣거든 지그지그할 정도로 듣는데 팬들은 얼마나 지겨울까 이 수수료 얘기 아니 근데 내가 먼저 내가 얘기했어 얘가 얘기했지 아니 근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해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보면 미련이 있다는 거잖아 고마워 택배야 아 아 이게 뭐냐 유저 캐모마이드 쟤는 너희인가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캐모마이드 차잖아 왜왜 닭 많이 없어 살 뺀다고 살 뺀다고 아 살 뺀다고 와 나 캐모마일 꺼 야 모노픽이 가져왔어 모우기니? 어 오오오오 야 그 방송을 하려고? 아니 근데 왜 부적.. 부적합한 방식 같아? 아니 부적합한 방송이 아니라 야 근데 너 그런 거 입을 수 있어? 아니 가져놔 왔어 혹시 몰라서 방송인은 일단 가져놔 와야지 입을.. 근데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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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거고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지 그니까 일단 어쨌든 사람은 대비의 생물이니까 방송인은 어쨌든 대비는 해야지 가져놔 왔어 너희도 그때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야 그럼 그때 데이터 찍기 내 방식으로 좀 하자 그래가지고 짜증이 했었잖아 아휴 진짜 한번 뭐나 하냐 3만 5천 4만 찍어야 돼 그래서? 아 근데 그러면 이제 공항에서 이따가 면세점에서 그 인지국밥 비킹이도 하나 쌓고 아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 감스 비킹이랑 지금 조회수 그 7년 전에 7.9만짜리 와 이게 어떤 거 이게? 믿구나 어 나 조그마한 거 하자 살려나? 쩔쩔쩔 쩔쩔쩔 생일 언제 생일 언제 생일 언제 생일 언제 지났어 24 4월 아 맞네 맞잖아 살거면 이 크기로 이것도 작거든 근데 기내용 이거 들어가 어 기내에 들어가는 그나마 제일 큰 크기가 이거거든 근데 살거면 작은 거보다 이 크기가 나 사면 아 이게 된다 아니 내가 진짜 계속 언급해서 미안한데 그 13억 받아줄게 이상호를 우리가 어제 돈 받는 패션 했거든 응 나랑 이상호 가서 받아줄게 그러면 진짜? 13억 다 받아줄테니까 어 상호랑 나랑 진짜 한 5천만원씩만 줘 아 진짜 줄 수 있어 그러면 응 그걸 현재 상카주 입고 둘이 가서 받아야겠다 진짜 진졌어 진짜 근데 무슨 패션이길래 받아줄 수 있다는 거야 펜코에 이상호라 치면 나와 이따 가면서 봐봐 누군지 알아? 몰라 그때 그랬잖아 그 비방으로도 안 알려줬어 왜냐면 그 알려주면 그 어찌됐든 우리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야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거 막 친한 사람한테 그러다 이게 전파되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려줄 수 없다 이러더라고 저게 뭐야? 여보세요? 네 저게 이게 돈 받는 패션 아 저거 상호야? 응 아 저거 내가 나는 얘기를 해 저거 까만 게 나 나 야 인지 오빠고 여기 들어가면 담배용 피우니까 담배하는 데 아니 들어갈 수도 있어 호전실이 있어 안에도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 펴도 돼 안 돼 나 진짜 내가 좀 받아주고 상호야 피파 연질 한번 하자 나도 피파 좀 연질해야 되거든 아니 근데 아니 인지 오빠 피파 연질 안 하고 건물 산 땜에 근데 왜 시간대 다 맞춰서 왔네? 금단 증상이 와? 아 맞네 아 맞네 아니 나는 내가 목표가 약간 진짜로 주인분이 안 파시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빌딩 있잖아 여기 내가 여기 주인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아예 그 건물 어 지금 이거 전체 1층부터 6층까지 근데 지하까지면은 약간 7층이잖아 그러면은 와 진짜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들 왜냐면 너 그 뭐야 지하철 그거 있잖아 응 그 상권인가 그 뭐라 하지 지하철 거? 그 뭐라 하지 교통체직인가 아 역세권 역세권 교통체직이란다 아 역세권 어 일반인보다 안 나오게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가깝단 말이야 운보 빌딩이 지하철 3번 출구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운보 빌딩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옆에 홍대요 홍대 입구여 홍대 입구여 2번 출구 2번 2호선 아니야? 3호선이 아니라? 3번 출구니까 홍대 입구여 홍대 입구여 아 홍대 입구여 홍대 입구여 홍대 입구여 홍대 입구여 그냥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건물 얘기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이 응 근데 그 목표로 그 하면 진짜 좋아긴 하겠다 응 아 근데 기가 막히긴 하겠다 진짜로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돼? 그 약간 그 위치 같은 거? 이미 국민 주소인데? 그러면 막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너무 쫓아오거나 막 이런 거 없나? 아니 근데 스토커 있긴 했는데 이제 우리도 CCTV 다 달아나가지고 응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아니 막 갱탐 같은 갱탐 아니 아니 아무렇지도 않아 누가 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요? 네 아니 얼마 전에 그랬었어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네 방송에서 내가 뭐라 하고 옛날에 옛날에 그 까마귀 죽은 거 같은데 까마귀 죽은 거였냐? 까마귀 죽은 걸 앞에 놔두었다니까 그저? 아니 진짜로 존나 빡세여 아니 그거는 저주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제 시청자한테 택배 보내달라 했거든 근데 그 그 일벌 땅벌이라 해야 되나 그 200마리를 그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열었을 때 확 나오게 존댈 뻔했다니까 진짜로 미쳤다 어 그런 약간 좀 이제 다 착하신데 한두 명씩 또라이들이 있어요 와 아니 그거 너무했다 네 존댈 뻔했어 진짜로 아 그건 진짜 그거 한번 모아가지고 그거 해주면 안 돼? 요즘 왜 그거 안 올려 오빠? 뭐 그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거 올려 이제 올려? 올려 독일에서 해가지고 올려 독일에서 다섯 시간 해가지고 아 나 진짜 그거 나 그거 시리즈 팬이란 말이야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 근데 내가 왔을 때 이렇게 아 학교 좀 돌아다녀야 돼 그래야 나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좀 맞아 너무 집에만 있으면 얘기거리가 안 생겨 왜냐면 집에 있으면은 또 내가 집에만 계속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저만 해당되는 건데 약간 약간 우울해지는 거 같아 사람이 당연히 우울해지지 어 그래서 약간 좀 햇빛도 좀 쎄고 그래서 그래서 여행방송 내가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같아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그거 영수 취소했잖아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까지 가면은 생방송 시청자 생방송 시청자 빠질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렇게 열심히 해서 1년을 해 놓으면 진짜 나는 1년 정도 1년에서 2년이야 고정이 생긴다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1년 정도 내려놨잖아 그래서 잠깐 일주일 빠져도 애들이 이렇게 바꾸러서 이렇게 시청자가 빠지는 게 좀 체감이 돼 그래서 약간 그거는 안 가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잠도 안 오고 가봤잖아 그 시간에 그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올려줘 남자 올라가 말 더 듣는 거 고치면 천명 더 생긴다고?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코미디올 때 이제 생겼다가 그리고 그때 엄청 심해졌어요 제 잘못인데 나락 가고 나서 이제 이렇게 머리 회전이 근데 어떤 나라도 말이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약간 말을 조심하기 위한 그런 걸음망 같은 거 아닐까? 응 어떻게 보면 그거 덕분에 말실수를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한 번 크게 해가지고 한두 번 해봤어가지고 남순이 남순도 존나 어버버되잖아 응 이게 이게 약간 양의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야 그럼 이제 들어가야되나요? 들어가요 근데 제가 아직 그 매니저분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매니저? 아직 지금 한시 반에 낄게요 무조건 한시 반에 야 탱구야 한시 반에 공지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방정하고 이때 한시 반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탱구야 공지살 한시 반 알았지? 어디야? 제꺼를 끼거든요 한시 반에 여러분들 그래서 가자마자 한 번 돌아다니면서 오늘 좀 힐링방송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자 만나요 어 너 있는 데가 어디 있는데 같이 가면 돼 멀리서 가면 돼